이철 헤이데이 오cm도 확인 롤로 은은 오래된 나 인사한 경찬들 근데 어울려 안녕 인사해 구독자님에게 인사 안녕하세요 beige 좋아 이동 티켓 말고 시원한거 좀 버려야겠다 얼마요? 너무 맛있어 진짜 짱만은 저 안해도 있네? 진짜? 어머 근데 엄청 큰 이원 아니어서 좀 귀엽다 여기 머리가 되게 더 세 여기 머리가 되게 더 세 음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야 구찌백 하나 사 안싸라니까 이걸로 대체 구찌백이다 뭐? 내가 이렇게 폴로를 한 잔 아 진짜? 이거 그림체 많이 본 것 같아 귀여워 나도 이런 구찌 만들고 싶다 응 진짜 귀여워 이거 봐 진짜 귀엽다 퍼라고 생각하니 뭐가 뭐가? 마이클 거라고 생각하니깐 진짜 웃긴 한데 다음부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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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 피카소랑 앤디 워홀 오 진짜네? 응 빅 그치 좀 디퓨저 이런 거는 있는데 와 이 스태커 진짜 귀엽다 그치? 여기 이런 데 파는 거야 귀엽지? 진짜 귀여워 이거 샐러드 왜 샀어? 아 이걸로 샀어 이거 샐러드 왜 샀어? 아 이걸로 샀어 이거 샀어 이거 샀어 이거 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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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귀엽다 샀어 여기 다 모였다 그치 그치 약간 대충 그린 귀여운 거 그치 알지? 대충 그린 귀여운 거 이거 뭐야? 키링이래 키링 신종이 키링 너무 귀엽지? 응 귀여워 진짜 귀여워 맞아 여기 다이너템 있죠? 어? 그러네? 얘네 다 있어 다 있다 진짜 이거 참 귀엽지? 나 이거 아까 이미 봤다 이미 봤어 그니까 이거 내가 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너 이거 유튜브 올라갔나? 아 맞아 이거 봐 양말? 응 어머 어머 귀여워 귀여워 아 여기 아 여기야? 여기다 보이지? 응 골목으로 들어갑니다 오 여기야? 여기다 여기는 긴데 다이너너너넛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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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에에에에에에 ooo 너무 이쁘다 아 안녕하세요 아 저리에에에이 danach 술을 마셔본적이 없었는데? 같이 마시고 네 감사합니다 그냥 찢을게 화덕 냄새 난다 냄새 짱좋아 서울 말고 다른 곳으로 해줄지 소리 풍경 소리 너 하늘 아마 안보여 나 이런 분위기 너무 좋아 진짜 서촌 같아 그치? 그리고 진짜 아무도 없어 레스토랑에 그게 너무 좋겠지 어? 우리 거 나왔다 뭔가 어마어마한 게 나온 것 같아 진짜? 아 아 누룽지 아 누룽지 야인가네? 음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오 나 이런 거 좋아 그치? 오 나 이 노래 좋아 오 나 이 노래 좋아 아 아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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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나 괜찮아 사탕 사탕 아니 나 괜찮아 사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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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거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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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담아야 돼. 좋아. 오, 예, 뜨거워? 아니, 이거 안 뜨거워. 스콘 뜨거워? 근데 뜨겁지는 않은 것 같은데. 응, 뜨거워. 차 한번 다 먹어보자. 야, 달달할 것 같아. 예, 예, 예. 조란기. 쫀득쫀득. 귀여워. 뚜루루루. 감성 있다. 아, 여기도 와봤다. 아, 진짜? 남도 분식? 들어갔어. 앞에 이름 바뀌었다. 원래 여기 옆에 있는 집들이 없거든. 어디에? 이 자리. 아, 진짜? 응. 이런 것도 또 들어가줘야 돼. 들어가줘야 돼. 반성. 아, 몰랐지? 너무 맛있어. 아, 맛있어. 아, 그래. 아, 그래. 아, 맛있어. 아, 그래. 아, 진짜? 아, 맞다. 언니, 아, 그래. 손을 얼려 부려주세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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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. 제주 레몬? 어. 저는 일단 보리조랑 제주 레몬 주세요 보리조랑 제주 레몬? 폐홍색 폐홍색 너 분홍색 하나 수박 하나 해 아 죄송한데 제주 레몬 주시고 맛있게 레몬이? 아니야 수박 하나 맛있어 음 예쁘다 안먹었었음 그래서 너무 좋아서 이는 더 좋은 하루였음 또 다른 음식에 남아서 다음을 거짓말고 피클은 등장 안 먹었거든 elas 내 실무술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라서 이만큼 이렇게 맛있는 것만으로 우리 여기서 마무리 하자 그 브이로그 안녕 안녕 it's your heyday it's your heyday 근데 다리가 너무 작다 그치 안녕 안녕하세요 it's your heyday 이게 나도 하고 있어 자동이야 자동 아 걔 너무 웃겨 it's your heyday it's your heyday it's your heyday it's your heyday very much to know let's talk about this